단계지만 저는 포스코딩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게 배당을 2% 주는 거는 포스코딩스 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2차전지 관련 중에서는 아무도 배당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결국 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도 소재잖아요. 아, 그렇죠.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스코가 기본적으로 철을 엄청나게 잘 만들지 않습니까? 아무튼간에 AI 모멘텀으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HBM3 하이 밴드위드 메모리라고 하는데 초고성능 메모리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런 수요도 폭증하고 있고 SK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좀 빨리 진출을 해서 잘 점유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도 이걸 출시한다고 합니다. 아무튼간에 지금 방금 말씀하신 그런 부분도 있고 상당히 좀 반도체 산업의 큰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한 7만 원 정도 돌파한 이후에 어느 정도 횡보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약간 좀 다시 한번 레벨업하는 시점을 어느 정도로 보신지 궁금하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미 엔비디아가 완전히 거의 제일 빠른 대장주죠. 지금 애플을 훨씬 더 뛰어넘는 정도로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삼성전자 그리고 대만의 TSMC가 모양이 약간 양상이 비슷한 상황이거든요. 삼성전자의 어떤 반도체 레벨업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사실은 어떤 고성능 반도체 있지 않습니까? AI의 어떤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에서 대부분 가지고 있죠.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엄청 잘했던 것들이 메모리가 있지 않습니까? 메모리는 어떻게 했냐면 메모리 설계를 하고 어떤 고성능 반도체가 있으면 그걸 저장장치의 모습인 거잖아요. 일반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전문가형이 아니라 일반 어떤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성능이 엄청 좋은 물건이 있는데 메모리는 별로 없어요. 근데 성능은 그냥 중간인데 메모리가 엄청 많아요. 그러면 저는 사실 메모리가 많은 비전문가 입장에서는 메모리가 많은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삼성전자의 어떤 레벨업 같은 레벨업이라기보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결국은 IT 산업이 계속 발달을 하게 되면 메모리 저장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게 있습니다. 비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고성능 반도체고 설계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굉장히 연구집약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보면 물론 이제 더 작고 정밀하게 만들면 물론 좋겠지만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저는 더 중요한 게 뭐냐면 단가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얼마나 가격 경쟁력 있게 만들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긴 한데 저는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믿는 구석이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우리나라 사람들만큼 대한민국만큼 고급 인력을 이렇게 뭔가 엄청나게 일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게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만약에 우리나라의 어떤 인력이 만약에 이 정도 지금 인력이 미국에서 만약에 일을 한다라고 하면 저는 연봉이 조금 더 올라가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 왜냐하면 이제 실제로 삼성이나 LG 다니는 친구들 보면 눈물을 앞을 가립니다. 일주일에 진짜 한 두 번 정도는 12시에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또 한 번씩 말하면 새벽 2시에 더 갈 때도 있다. 설계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저는 저희는 사실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야근에 단련이 돼 있지 않나요? 그렇죠. 야자를 했기 때문에 저희는 원래 밤 10시까지 일하는 게 원래 학교에는 원래 밤 10시까지 있는 거 아닌가? 약간 이렇게 하고 고3 때는 심지어 밤 12시까지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그냥 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떤 우리가 사실은 굉장히 두려움을 느끼죠. 왜냐하면 지금 미국이나 많은 나라에서 아까들이 말씀드렸지만 IT를 가지고 권력을 만들려고 달러의 파워를 만들려고 하기 때문에 과거에는 외주를 줬던 거를 이제 다시 가져와야 되겠다. 메모리 같은 거는 비메모리가 사실 핵심인 거죠. 고성능 메모리가 핵심인데 비메루 같은 경우에는 미국 입장에서 외주를 준 거예요. 대만도 주고 일본도 주고 한국도 주고 여기에서 더 단가가 좋고 성능 좋은 걸로 했었는데 그것들을 이제 미국으로 다시 가져가려고 했지만 저는 어떤 믿는 구석이 있냐면 결국은 왜 다시 한국이 대한민국이 할 수밖에 없는 게 저희가 일을 굉장히 성실하게, 근면 성실하게 하면서 인력이 굉장히 고급 인력이기 때문에 그래서 크게 걱정은 저는 왜냐하면 똑같은 물건을 만들 때 저희가 성능이 월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최근에 같은 경우에 우리가 조선주가 좀 다시 반등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 중국이 만드는 그 죄가 이제 좀 지나고 노니까 한국 배가 훨씬 좀 튼튼하고 오래 쓰고 잘 만든다라는 것들이 많이 퍼져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그런 관점에서는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이제 R&D도 열심히 하고 개발을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이 제가 좀 믿는 구석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들이 좀 힘들죠. 친구들이 진짜 엄청나게 고생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 옳을지는 당연히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우수한 연구 인력들이 가라 놓고 있기 때문에. 원래 게다가 또 우리나라가 이쪽 시장에서 해계문의를 지고 있는데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약간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좀 오를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네요. 지금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저는 약간 요즘에 제가 원래 주식 시장을 저는 그야말로 시장으로 보거든요. 시장 관점으로 보는데 조금 속상한 건 있어요. 뭐가 속상하냐면 대만하고 일본이 반등하는 것에 비해서 우리나라가 지금 지수가 아직도 2600포인트잖아요. 오늘 이제 또 하락을 했죠. 대만이 지금 반등하는 걸 보면 우리나라가 한 3000 정도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신고점을 내고 지금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나라는 왜 이렇게 조금 못 오르느냐라고 제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전체 시장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좀 큰 자금, 글로벌 자금이 좀 투입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 왜 투입이 되지 않느냐라고 하면 가계부채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미국은 달러의 기축통화 파워를 유지하기 위해서 세계 국제결제은행의 모든 나라의 통화량을 감시를 하고 있거든요. 감시라고 표현하면 좀 그런가요? 모니터링을 다 하고 있거든요.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가 지금 GDP 대비해서 전 세계 2위라는 뉴스를 제가 봤습니다. 1위는 호주거든요. 호주는 가계부채가 아무리 많아도 별로 걱정이 없다고 생각하는 게 자원이 너무 많잖아요. 그렇죠. 담보가 확실하지 않습니까? 그러네. 뺏으면 되니까 거기에 부채는 아무도 신경 안 쓸 것 같은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대만과 일본에 비교했을 때는 가계부채 수준이 두 배 정도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글로벌 투자자들이 봤을 때는 우리나라에 지금 투자를 만약에 해놔도 만약에 내부적으로 문제가 생기면 환율이 급등한다든지 추가적인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약간 판단하는 것 같아요. 지금 보면 우리나라 새마을금고도 약간 문제가 잠깐 있었고 지금 요즘 뉴스는 증권사 PF 대출이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다. 지금 새마을금고의 몇십 배의 부실의 위험이 있다. 왜냐하면 대부분의 부실이 다른 게 아니죠. 부동산 때문에 그렇죠. 부동산의 투기적 자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갔는데 지금 금리가 높다 보니까 부동산이라는 건 현금 흐름이 없고 생산성이 없잖아요. 내수지 않습니까? 내수는 금리가 결국 빚으로 빚으로 서로 쌓아올리는 건데 저금리 때는 이제 오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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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서 쌓아올린 건데 금리가 이렇게 딱 올라가 버리면 숨이 턱 막히는 거죠. 예를 들면 그렇죠. 과거의 제로금리 시절일 때는 대출금리가 2% 정도라고 쳤을 때 10억을 빌려봐야 대출금리를 2%라고 치면 한 달에 이자를 내니까 한 200만 원 정도. 감당이 될 수 있죠. 사실은 막벌이를 했을 때 한 명은 포기한다. 한 명은 돈은 버는 걸 포기하고 출퇴근 너무 힘들다. 서울로 밀고 막 들어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지금 대출금리가 만약에 한 7%만 되면 이제 10억을 빌리면 1년에 이자가 거의 7천만 원에서 8천만 원 되지 않습니까? 감당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한 사람이 포기하는 수준이 아니라 엄청나게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가 딱 올라가면 부동산이 단번에 더 이상 상승하기 너무 어렵죠. 왜냐하면 빚으로 빚으로 내야 되는데 빚을 낼 때 이자가 너무 부담이 되니까 그러면 만약에 이게 금리가 올라와서 부동산이 하락을 한다. 이렇게 되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빚으로 쌓아오르는 이런 모든 것들이 부실화될 수 있기 때문에 새마을금고도 결국은 부동산 문제였고 증거사 PF도 결국은 부동산 문제였고 그런 것 때문에 가계부채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가 좀 많이 억눌리고 있는 게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저는 사실은 과거에 달란테 님께서 부동산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제가 부동산 투자는 저는 그렇게 뭐 좋아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는 부동산은 우리가 시장 전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는 생산성이 없고 이제 약간 내수? 내수의 느낌이 있고 부동산이 저는 너무 올라가면 결국은 그런 것들이 생산성 없는 것들이 너무 값어치가 있게 되면 결국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전체적으로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말을 못하죠. 그렇게 말하면 구박을 받으니까 또 구박을 받을 말을 그죠? 좀 피해가고 있습니다. 지금 와서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되니까 너무 이제 생산성 없는 거에 우리가 가치를 두면 결국 우리가 기축통화가 아니기 때문에 플러스 마이너스 결국 이제 들어오는 돈이 계속 있어야지만 이런 것이 유지가 되는 거지 들어오는 돈이 없이 갑자기 이자가 늘어나니까 모든 것이 부실화가 좀 되지 않나 그러니까 이 위기를 진짜 잘 버텨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관점 알겠습니다. 다시 좀 기업 섹터 얘기로 돌아와서 지난번에 출연하셔가지고 현 시점에서 이제 그나마 좀 살만한 정평가된 2차전지 주식으로 그때 이제 포스코 홀딩스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그때 이제 촬영한 이후에 한 50% 정도 급등을 했거든요. 네. 그래서 현 시점에서는 어떻게 좀 보신지 궁금해요. 어 포스코 홀딩스가 지금 어 저는 생각보다 엄청 빨리 오렸더라고요. 지금 벌써 50만 원에 가까운데 맞아요. 장중에 한 번 넘었다가 다시 한 49만 원 정도 지금. 저희가 그때 이제 말씀드렸을 때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워낙 이제 성장성 그러니까 앞으로 내연기관 자동차가 전부 다 이제 전기차로 바뀌어야 되고 어 그리고 지금 그런 이제 단계에 있기 때문에 기대심이 굉장히 크잖아요. 기대심이 커서 실제로 주식들 자체가 굉장히 다 비싸거든요. 주식이 비싸다는 게 어떤 거냐면 예를 들면 시가총액 지금 이제 전기차 관련 주중에서는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이 뭐 120조 정도 되는데 영업이익은 올해 아마 영업이익 하면 2조? 2조 정도 예상이 되는 거고 그다음에 삼성 SDI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잖아요. 그리고 뭐 포스코 퓨처엠이라든지 뭐 코스닥 여러 가지 이제 2차전지를 보면 굉장히 다 이제 좀 비싼 가격이 비싸다 싸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을지는 이제 잘 모르겠는데 시장 가격으로 봤을 때는 뭐 충분히 관심이 많고 좀 이제 주식이 싸지는 않은 상황이죠. 그 상황에서 이제 포스코 홀딩스가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좀 이제 좀 만만하다. 만만하다라고 이제 표현해야 되는 게 다른 거는 야 이거 좋긴 좋은데 좀 비싸게 사는 거 아닐까라는 그런 위험도 있는데 저희가 그때 달란테님과 얘기할 때 포스코가 그때 배당이 아마 한 4% 정도가 왜냐하면 지금 벌써 50%가 올랐었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지금 살펴보니까 50만원일 때는 배당이 2.3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2.3밖에 안 나오는데 저희가 말할 때는 배당이 4% 4%의 배당이라는 거는 그때 사도 떨어지기 좀 힘들잖아요. 그래서 그때 2차 전지를 사면은 포스코딩스가 이제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상승한 단계지만 저는 이제 포스코딩스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도 나쁘지 않은 게 전기차 중에서 배당을 2% 주는 거는 포스코딩스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주식들은 이제 2차 전지 관련 주 중에서는 아무도 배당을 거의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도 아직도 포스코딩스는 2차 전지 관련 주 업종으로 봤을 때는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보니까 포스코딩스 밸류에이션이 PBR 한 0.7배 그렇게 올랐어도 근데 이제 뭐 다른 주식들은 10배 넘는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그럼요. 20배도 많고 10배도 많죠. 약간 지금 장기적인 관점에서 그러면 약간 꾸준히 투자해도 괜찮은 그런 주식이 될 수 있을까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저는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는 게 아직까지도 배당을 주고 있고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거랑 똑같은 내용이 어떻게 보면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저희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믿는 구석이 뭐냐면 고급 인력인데 굉장히 일을 열심히 하고 그래도 임금이 상대적으로 싸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는 이제 석유화학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거든요. 석유화학도 저희가 연구진 있지 않습니까? 엄청나게 연구진들이 저희가 석유화학이 굉장히 질 좋은 석유화학을 제품 잘 만들잖아요. 결국 저는 2차전지 같은 경우에 또 소재잖아요. 아 그렇죠. 소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포스코가 기본적으로 철을 엄청나게 잘 만들지 않습니까? 2차전지에 대한 이런 것들도 우리가 포스텍이죠. 과거에 포항공대 이쪽 인력들이 엄청나게 투입이 돼서 그러네요. 또 연구를 하면 충분히 계속해서 발전할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포스코 홀딩스는 배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배당을 주고 그런 메리트 관점에서는 다른 업체들과 차별해서 볼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lets skew home. We'll see you next time. mp3